히히, 무쇠카드 잼기력 제비 와, 18분만에 심장 클리어는 불격택이 있다 삐숭 빠숭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싸, 단순 똥숭 도움이 되었으면 단분싸 잼기력 있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오자 아싸, 잼탄 도움이 되었으면 육강력 넘으세요 어쩔 수 없다 0코스트 내장에 제스니 하나 0코스트 내장에 제스니 하나 정밀 얘기하니까 바로 정밀 나오는거 봐 똥깨 휴강력 블리트 함 뜨자 힐촉이 역겹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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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쐈 흑 흑 아 제발 잼타님 잼타... 40댄 맞지? 미니 대단원 체력골랑 6인 데요 아싸 아 저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가지인가 개꿀 생각이온데 잼탄 잼잼탄 살려줘요 살려줘요 아싸 살았다 미친 망단건무 계속 나오네 빅에서 아유 세상에 뭐야 이게 와 잼탄 사기다 와 잼탄 잼잼탄 잼탄 사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잼탄 사기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글리머리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육강령 스웩 또 나왔냐 그 대단원 그 뽑을 카드 더미 다 털어야 꼴랑 아니네 데미지는 저게 더 세네 불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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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의 영수 파돌아가자 인생한 방식 짠 아드레날린 희귀 4개 나왔다 애기 어차피 압축댁은 못가져노 자기력 때문에 하긴 자기력을 안쓰고 압축댁을 가면 되지 고건 몰랐네 뭐에이 자기력을 안쓰고 압축댁은 못가져노 저구벌집 55대미지 저구벌집 55대미지 저구벌집 55대미지 총연의 애완견 복시리를 살해한 놈에게 복수를 해야하는 날이다 허접색 제사실 별로 복시리 안좋아하는거 아냐 그래서 맨날 지는거 아냐 강폭 너무 구려 너무 구려 강폭 너무 구려 강폭 가난 관람 berna 형상 형상 아 복실이 만나러 하늘나라 가는 거였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탐손 정밀 아 정밀 좀 그만 규칙빛 규칙빛 유령 영상 달다니 아 그냥 형상 믿고 엘리트 조질 걸 그랬나? 이 이놈들도 엘리트나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유물을 안주잖아 그러면 차라리 유물주는 엘리트 잡는 게 낫지 않았을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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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게 쎄네 아니 저게 어떻게 일반 몹이야? 진짜 흠 밸런스 붕괴 똥만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ού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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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랩랩랩랩랩 왜 망탄 안췄지 아이고 다시하게 유산서 연금 유산서 에 디오가 아이고 내가 처음 탑 올라간다고 저런 놈한테 부활을 걸어줘네 하면서 오열을 하겄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뭐야 형상도 없네 뭐 버려야 되지? 잼기력 버릴까? 형상 형상이 워낙 싸기라 흐잇 이런 아이 덱이 몇장인데 다 덱에 있는 거니까 필요없겠죠? 잼잼시계 헐 왜 이렇게 나오는 카드만 나오지? 즉 음 잼탄 야 수원해봐라 힘들게 소환했는데 다 폭탄이 터지면 참 유감이겠군요 잠탄 유독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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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스크 있으니까 제거를 하고 건물 지울까? 독바 건물 망단 있으니까 건물 지워도 되겠지 아 이거 유물둥의 이벤트라 개꿀 아닌가 심지어 유령의 영상도 있어서 자극만해 이거 무력화에 쓰지 말고 연타카드 찾아보죠 단검 분사랑 내장에 채 어디가냐 여깄네 그냥 포션 쓰는게 나을 수 가 분리타임 가져오려면 여섯 장을 버리면 되는데 분리타임 가져오려면 여섯 장을 버리면 되는데 그래밍 겟박침 그래밍 겟박침 근데 유령임 허접색 단독 70템이었는데 순무 부채 아니 독바르기 왜케 많이 나와? 아니 뭐야 이거 왜 나오는거만 나와 아 시드가 드디어 바텍이 가간다 어 순수 이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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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게 있나? 어 분리타임다 조 뭐가 나지 쫄에 시체 폭발 거는게 나은가 분리타임 두개에서 아니 분리타임 두개를 해도 내가 쓰로랑 분리타임 쓰기에는 삼코스타가 너무 무겁구만 블립타임 그라믄은 다해줘 아 이기네 수렘선 아드레날린 독바르기 몇 장쌔야 아니 다시 부수면 딱 수장은 됐겠다 아스트롤라베 소주 소주는 아니고 왕관 아니면 아스트롤라베인데 아스트롤라베 해도 근데 돌릴 것도 없다 단검 분사 단검 투척 탄풀 하나 정도 돌릴만 한데 전략가 찾아볼까 전략가 찾고 잼기력 그냥 안쓰고 오오오 엑 아 속아내 뿐 연극 아 속아내 뿐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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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에 곡이 있으니까 버리기를 빨리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엘리트도 좀 잡을까? 체력관리가 완전히 안 되는 데가 아니니까 아 카메코 좋아요 개꿀임 아 근데 내가 지금 카드 파밍을 하려고 해도 왕관이구나 그냥 엘리트랑 물음표 가야겠다 Of Mal 이ções 아 아 그래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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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총매 쓰고 유래영상 인공물 아 인공물 다 빠지지 지금 총매 안쓰는건 일단 말이 안되니까 총매부터 쓰자 돌려놔야되나 말야되나 돌려놓자 귀즈비가 다른 턴에 났어야되네 뭐 이것도 텅스탠드로 무는하겠네 안 돼 해 이김 수렘선 제가 이겼네요 심작님 심작님은 또 지셨네요 심작님 심작님 잘 먹었습니다 스네골 아니 결국에 근데 유령의 영상 들고와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했네 그 치약 형상 나왔으면은 텅스탠이 있어가지고 진짜 쉽게 이겼을텐데 아무튼 끈적이 obsolete 잘 먹으면 Lee 이검은 손실